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빠 잘 지냈어요. 잘 지냈어요. 또 봐야지 또 봐야지. 밥 찾을뿐이 어딨어. 그러면 옆에만 없어져요. 햄버거 먹으러 가요. 햄버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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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밥 안 먹었죠? 밥 먹으러 가요. 오빠! 감사합니다. 비빔밥 괜찮죠? 네. 약간 미안했어요. 망공간으로 끌고 와서. 걔네가 맨날 학원 빼 먹고 나 따라다닌다고.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. 그래서요. 줘보세요. 제가. 비빔밥은 이렇게 젓가락으로 비벼야 맛있거든요.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어요? 나 직은데. 여기야. 왜 그래요? 매워요? 내가 꼬치알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. 아니요. 맛있어요. 분명히 어디서 봤어.